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랑하려고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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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운동. 운동하고 싶은 거야, 지금? 운동하는 거야? 야. 이제 운동하려면 우리 집으로 와. 야, 우리 집으로 오라고, 인마. 야, 기가 막혀. 야, 공짜로 PT해줄게, 와. 아니, 딴 사람들 그거 너 이거 있는 거 보고. 내가 니네 집에 왜 없나 했어. 야, 재수 씨도 PT 저 딴 데 받지 말고 여기로 오시라 그래. 같이 와, 부부가. 부부 PT해줄게. 야, 이거 대박이야. 야, 이거 되게 좋네. 야. 너 이제 우리가 안 가다 그러면 운동하는데? 가지.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. 야, 그. 야, 한 번 와. 대박이야, 대박. 알았어. 알았어. 야, 내가 전화할게. 아, 이게 또 오늘. 형. 형, 형 뭐예요? 나 그냥 자빠져 있어. 자빠져 있어요? 형, 운동 요즘 운동 안 해요, 집에서? 아, 집에서 홈터하지. 아, 홈터예요? 형. 집도 가까운데. 어. 형, 운동하고 싶으면. 어, 어. 우리 집으로 와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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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으로 오라고요, 형. 형. 형, 우리 집으로 오라고요, 형. 형, 헬스장보다 더 좋아. 우리 집으로 가자, 형. 형. 집으로 가자. 형. 형, 어 어디야 너 아 너 잤니 야 세찬아 와 데려주자 얼굴 엉망치채다 야 진짜 야 진짜 우리 집으로 와 어 세찬아 형네 집으로 오라고 야 이거 봐라 야 이쁘지 어 이뻐아 아니 compute 어 어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형이 지금 너무 행복해 아 오랜만에 아 너무 ahead